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내년 3월에 있는 한국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정권교체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권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정권교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진단하거나 전망할 때 행위하는 주체의 동기, 이른바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 것인가, 대권에 도전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초미의 관심거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를 기준으로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그는 흉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나라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해왔고 많이 구체화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온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또 폭주 하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원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소신과 반듯함 그리고 나라사랑이란 이미지를 확실히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탈원전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그의 원칙적이고 강직하고 올고전 수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런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숱한 그런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정말 세우는 데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밖의 친구와 관련된 미담이나 가족이나 집안과 관련된 미담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야당의 대권 웨이스는 흥미진지한 관심의 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데 올고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적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자 시문 6월 16일자 중앙일보는 강진호 기자와 권호 기자가 각각 취재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설이 구체화되고 있고 확실시 된다는 그런 내용의 두 가지 종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섯 가지에서 한 여섯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를 조합하게 되면 대체로 최재형 측에서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찬호 기자의 주장입니다. 강명훈 변호사 지인의 정언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경기고 고교 시절에 어버스 등교를 시키며 함께 서울대에 나란히 입학했고 사법시업에 합격한 중마교후 강명훈 변호사가 최재형 원장의 대선 출마를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강명훈 변호사와 친한 동문 변호사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도와달라는 강명훈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서 강 변호사가 이끄는 지원 모임에 들어갔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 지원 모임에 들어간 동문 변호사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은 대선 출마 뜻을 확고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합니다. 두 번째 채널은 최재형 원장을 아끼는 각계 원로들의 조언입니다. 최재형 원장에게 출마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최재형 원장도 출마 쪽으로 상당 부분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다음은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소개 드렸던 정의하 전 국회의장의 정언입니다. 최재형 원장이 출마 결단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그것에 맞춰서 제가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정언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정언입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예겔 위원장을 지낸 2019년 무렵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예겔위에 출석할 때마다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고 깎듯이 인사를 해서 제가 사실 크게 놀랐습니다. 통상적인 이제까지의 감사원장들의 인사와는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분이 정치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점을 짐작해 왔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정언입니다. 야권의 핵심 관계자가 6월 16일 날 행한 정언입니다. 나라를 바로 잡는 데 힘을 보태는 쪽으로 최재형 원장의 결심이 크게 기운 것으로 안다. 시기는 기존에 거론되던 이른바 7말 8초 7월말 8월 초보다도 더 빨라져 이러면 이달 안에도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재형 원장은 자신이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정권교체를 위한 힘이 되겠다는 뜻이 강하다고 본다. 최재형 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스주기를 권하는 이들이 야권은 물론 법조계나 전직관료들 중에서도 퍽 많은 편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지난번 공병호TV에서 소개되었던 그런 최재형 감사원장의 댓금도전설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보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물론 최재형 원장에 대한 호불호라는 것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고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비추는 그런 원칙적인 것을 견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치열한 그런 내부 경쟁을 통해서 내년 3월에 깊이 읽고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나라가 더 많이 망가진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에서 앞으로도 유력 대권 후보들의 그런 건항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로 할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